경기도의회가 제378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집행부에 관심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줄 것과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안전지도사 배치 등을 재현했습니다. 로컬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업의 형태로 가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성공적인 로컬 컨텐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 안전지도사를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저조한 병상 가동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정부 병원과의 통폐합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신돌입병원을 무리하게 유지한다면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도민은 원만한 정신의료서비스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K컬처밸리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고향시민협의체 구성 등을 재현했으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로당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민간사업자,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협약 해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5분 발언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의 앞장설 방침입니다.